아, 여섯 분이 같이. 와... 숙소 좋은 데 잡아주셨다. 깔끔하다. 이거 어디야? 좋은 회사다. 강변북로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제대로 보이겠다. 방 구조가 좀 특이하다. 엄청 깨끗이 해놓고 사네요. 야! 어머! 어쩔 거야, 저기. 이거 방 때문에, 배치 때문에 가위바위뭐 안 해야겠다. 유한 씨예요? 안경 쓰니까 귀엽다. 안경 너무 잘 흘린다. 너무 굴욕이 없는 거 아니니? 사람이 있는 거야, 그거는? 근데 사람이 이렇게 두께가 얇아. 두께가 너무 얇아. 없는 줄 알았어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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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제 가슴방. 오! 아, 영화군. 그래도 장이 형이잖아요. 그래도 장이 형. 그래. 왜 이렇게 일찍 있었냐? 원래 아침에는 TV 딱 봐주고. 그렇지. 우리 아침에 뉴스를 보는 스타일이잖아. 커피 먹을 거야. 너 드립 커피라고 아니? 뭐야? 너 드립 커피를 모르니? 진짜 안 되겠다. 진짜 허세다, 허세. 뭐가 안 되는데. 드립 커피를 먹은다고. 어? 누구예요? 쉿. 어? 친구들 잘생겼다. 자. 아직도. 언제까지야. 여기 사람이 들어있는 자리예요? 야, 안막을 쳐놨구나. 조하니가 커피 만들래? 굳이 저렇게 위에서 떨어뜨릴 필요가 있나요, 저기? 되게 만든 것 같아서 그냥. 멋있어. 근데 또 커피랑 잘 어울린다. 왜? 왜? 처음이구나. 인감있다, 인감있다. 왕 쓰지. 커피 잘 못 마시죠?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이가 진짜 쓴 거를 못 마시는데. 얘기, 얘기. 귀엽고 아메리카노를 먹겠다며 귀엽게 허세를 부리곤 합니다. 아메리카 좋아해요, 진짜로. 물 타 먹는 거 아니야? 물을 많이 타야지. 물 타 먹네. 물 타 먹어야 돼. 우리 차. 그냥 따뜻한 물 주세요, 앞으로. 오늘 다들 잠옷이 너무 귀엽다.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? 오늘 분위기 되는 날이야? 누가, 누가, 누가 계시길래? 뭐야? 아, 매니저보다. 아, 매니저보다. 같이 생활해요? 같이 살고 있어요. 아, 한 번도 먹은 적 없죠. 드립 커피 항상 내 일상이에요. 우리. It's my daily. 갑자기 더 뒤에. 저 분이 누구세요? 미치겠는데? 왜? 책을 갑자기. 무슨 책이지? 거꾸로 들고 있는 거야? 너무 서점한다. 퍼즐을 맞춰보기 싫다. 용하가 저 퍼즐을 2집 끝나고 맞힌다 그랬는데 지금 3집째. 정확히 저 상태입니다. 나 어려워. 밥 먹자. 배고프다. 뭐 먹을래? 불고기 사다 놓은 거 있어. 아, 불고기 있어요? 그쵸. 오케이, 우리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음식을 만들어 볼까? 야, 진짜 된장찌개 한다. 아, 진짜 된장찌개 한다. 아, 맛있겠다! 동빈이 형이 요리를 준비해. 맛간장. 아, 역시 요리하는 게 있어서 잘하는 품이다. 간장밥. 날달걀. 어떻게 해, 어떻게 해? 아, 대충 하는 거 같지만 제대로 나온 거야. 시작은 미비했는데 진짜 창대하다. 불고기 올라갑니다. 여기 행위버섯까지. 아니, 제대로네. 이거 뭐야. 뭐하고 있는 거야? 뭐해요? 국굴이 싫은 거 같은데? 된장찌개? 네. 저 된장찌개 진짜 잘해요. 우와. 오, 다 튀어, 딱 튀어, 다 튀어. 오, 다 튀어, 딱 튀어. 처음에 먹었던 거, 이 허세. 아, 허세, 허세. 야, 된장찌개 냄새 죽이는데? 죽여? 어. 기분 좋아. 팔팔 끓여야지. 그렇지. 나 지금은 못 마시겠어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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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 뭐야? 아유, 야, MSG를 너무 넣는다. 어, 저거 돌려감기 해가지고 많이 넣어 보이는 건데. 돌려감기 해가지고. 아, 이제 끊는다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니, 근데 게장찌개는 이렇게 넘쳐야 맛있죠. 맞아, 맞아. 약간 더 터져야 돼. 약간 더 터져야 돼. 야, 약간 더 터져야 돼. 그러니까 밥 많이 줘요. 요한이 형 밥에. 아, 요한이 형 밥에. 아, 맛있겠다. 누가 저렇게 고문밥을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야, 우리 매니저님 대단하시다. 거의 맛집 비주얼인데. 아, 이거 그냥 찌내 내시는 게 잘하시네. 고생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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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맨날 사 먹기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. 진짜요. 지금만 먹고 싶을 텐데. 와, 저거 다 잘생겼네. 뭐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. 아, 어머님. 어? 어? 아, 스르르. 아, 스르르. 지금 이거 이렇게 나올 때 모르는 거 같아. 야, 우선. 아, 누구만 있어? 죽지? 죽지 나랑? 형, 밥먹어 어디가? 나 오늘 어린이 다니잖아. 동생들이. 동생? 와가지고. 아, 서하러 왔어? 뭐 이렇게 사줘야지. 아, 서하러 왔어? 요한이 집안이 이제 태권도 집안이에요. 요한이 두 동생들. 아이고. 귀여워. 어머머. 체중고를 다니고 있고요. 우와. 고등학교 1학년 친구랑. 7명이었어? 2학년 친구랑. 네, 2학년 친구랑. 저번에 우리 집 밥 먹으러 갔다가 놀러 왔잖아. 아니 이게 아무리 태권도 지만이어도 어머님하고 동생들, 아버님 다 같이 발차기를 하면서 걸어 다닐 수가 있어. 진짜요? 형도 이제 한 두, 세 번 오면 맛있거든. 몸 아픈 사람. 나 어깨 아파. 난 부어, 자꾸. 아니 홍빈이 형이 민간요법을 잘 알아. 내가 저번에 드라마 촬영하다가 다리끼 가면 제대로 한 거야, 엄청 크기. 민간요법이라고 뭐 하는 줄 알아? 대추 사왔어. 효과가 있나? 대추를 잘라서. 뭐야? 되게 효과가 있어? 근데! 근데! 다리끼가! 하나도 안 없어졌어. 그냥 기분이 들죠. 형 뭐 하는 거 없어요? 지금 해볼 수 있는 거? 레몬으로 이빨 닦는 거? 이 하얘지는 거? 어. 나 그거 할래. 이가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, 미백 효과. 레몬이? 근데 레몬 산 때문에 이 녹음이 어떡해. 여기 이빨 진짜 비싼 거 알죠? 가슴 아픈데? 무슨 디저트 꺼내준 드릴 거네 알았어? 이거 비비면 돼? 그냥 이거 비벼? 하나 줘봐. 닦아요. 나이 나오네. 궁금하면 다 해봐. 아유! 뭐야? 저거 비비라고 준 건데 저걸 먹네.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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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 장혁이야. 그래도 장혁. KBS에 돈 많이 준 게 없네. 다 비비고 있는데 혼자만 먹고 있어. 어떡해! 효과는 완벽했다. 레몬이 입에서 안 사라지는데. 신고가 잘 되시나 보다. 야 이거 어떻게 잡아? 저 그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고작이 형이. 고작이 형이. 고작이 형이. 잘 먹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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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뭐야? 스케줄. 오! 둘 셋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운보스 님의 랩 톤이 너무 멋있으십니다. 진짜요? 네. 더 멋있으신데요? 딱 완전 다른 모습이시니까. 각자의 너구리 형사님. 나는 그만 말이면 돼. 잘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세이빙 룩. 뭐야 이 얘기야? 안돼! 자 위하위에서 여섯 분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우리 같이 인사를 또 나눠볼까요? 둘 셋! 안녕! 한 번은 다시 입을게. 친구들 같이 사서 허황은 없겠다. 네 맞아요. 썰랑한 느낌은 없겠다. 네. 우와! 잘한다. 한 번 와. 어떻게 했어요. 저 이거 뭐. 왜 어떻게 했어. 서리 이거 반응 안. 서리 이거 반응 안. 서리 이거 반응 안. 나 잠깐!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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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한테... 저 속았어, 속았어! Combien기가 대박이네. 아니, 아니 그렇죠! 오골 이런 거지 말고, 이거를. 너무 재미있다. 처음 봐, 처음 봐. 환자.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. 우와, 이런다고 했는데... 말이 안 되잖아. 어떻게 눈을 이렇게... 다시 봐. 이게 생전 처음 봐. 진짜 퇴한다고, 퇴한다고. 형, 근데 전혀 위화가 없어. 잘하네. 휴대하게 생겼다, 휴대하게 생겼네. 나 배로도 부러워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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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밥 먹자!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! 이거 뭐야, 이거 뭐야! 오징어 먹물인가? 뭐야? 이거 석하영 씨는 거 아니에요? 먹물로 이제, 먹물로. 색깔이! 먹어봐요. 오, 면도 뭐야? 면도 있어! 어때요? 커키 파스타, 떡볶이 약간.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또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어. 제가 내일 또 새벽에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만 더 보고 자. 알았어. 오빠. 바이바이. 가자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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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